밑 작업은 좋은 분이셨죠 두 장 제거 이거 개꿀인데 체력 50% 잃는 거는 자살이더라구요 해보니까 전에 용돈 받고 가겠습니다 엘리트랑 물음표랑 여기 약간 알짜배기 길이 있는데 상점 가고 강화하고 엘리트 잡고 강화하고 여기로 가면은 약간 극한 코스 까마귀 종류별로 안 나오면 다섯 번 잡아도 열린됐던가 그랬던 거 같네요 일단 카드 나오는 꼬라지 무구 길을 정합시다 으악! 너무 아프고 이거군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구데기 같은데 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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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름 바꼈고 뭐지 이거를 왜 쓰지 강섬 쓸까? 하위모로 갈 수도 있잖아 하위모로 갈 수도 있잖아 가당 다섯 angers 하위몬 감사합니다. 빙하 폭풍 스택 스택 빙하 이중시전 강화하고..잘까? 뒤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겠습니다. 근데 이제 물음표에서 바나나가 나오는거지. 어디로 가지? 상남자특 엘리트 다 저펜 이덴 밖에 안가자구요. 이래서 빙하가 좋은거지. 이덴 밖에 안가자구요. 이중시전 나오겠죠? 안나오면 그냥 존버해도 될거같은데. 나왔어봐. 타격 두대 때리고 안나오고 룬헬킥이 있을까? 근데 강화해야할 카드가 좀 많아요. 대강기 암흑은 정해져있습니다. 이중시전 타지직보다 이중시전이 먼저겠죠? R시리즈 패치돼도 쓸 때는 똑같은거 아닌가요? 아 너프 너프 됐어요. 아씨 쓸 거 없잖아? 이것이 즐겁니다 희망편 영채화랑 무쇠카드가 강호가 안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버그인가 날뛰기 집을까 퍼보 일제사격 어차피 나중에 구체 슬롯 늘릴 것 같으니까 일제사격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가술이 나왔네 걷어내기 터보까지 여기서 하위모가 이게 실력이죠 실력겜 포션으로 하위모를 뽑아서 쓴다 포션으로 하위모가 포션으로 하위모는 상권 픽업으로 치겠지 탐색 뭐 일단은 좋지 않겠어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아래 오둠 안 써봐서 킹킹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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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킹 큰일 났는데? 어! 이중시전 나왔다 원래 나오는 거였나? 정해져 있었던거지 드로우파일 눈밑해졌구나 다중시전 말고 딱히 널게 없네요 아이구야 투입기니 반갑습니다 대갑축만 해도 깰 것 같은데 상점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행히 2뎀은 맞아도 되겠지 정전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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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제사격 후배파기 휩쓸기 아 나 하위 뭐 없지 아까 포션이었지 꿈같은 하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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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좀 빨리 먹을 걸 너무 늦게 먹었어 다중 시전 나와도 포션 때문에 참아야겠네 아 날뛰기 레이저 포인터 엑스킥 엑스킥 엑스킥도 상향 먹었습니다 7댐 11댐 딥다스 개쌤 레이저 포인터 전력 노수탐지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바뀐 거야 수비 거른다 최적화 도 넣을 만한가 저거 강화할 시간대나 최적화 돌릴 코스트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코스트 뻥 칠 만한 거 하나 들고 가고 다중 시전이랑 같이 써야 돼 돈 돈 돈 아니 돈이 아니라 피 피 피 피 피 피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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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스턴 그 레밀는 착했습니다 이거 딜... 딜 못 땡길 텐데 큰일났다 딜감키 나오니까 맞아도 돼 너무 많이 맞으면 죽는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이 정도는 맞아도 돼 갓감키 터보 다중시장 아휴 이거 어떻게 버티지 수비 어떻게 하냐 빙하도 못쓰는데 이 상태면 그냥 여기서 다중시장 쓰고 됐다잉 다중시장 다중시장 그냥 터보랑 다중시장만 예쁘게 홀립시다 다중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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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lish 유물중에 꽃 도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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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면 뭘 강화된 몸체 정도 에너자이저 소비정도? 그죠? 그냥 커여운 꽃 하나 사가는게 아니면 병번개 암흑도 사실은 괜찮아 커여운 꽃 엘리트 가지말죠 내기 힘을 줘 복시라 이러치 레이저 포인트 하나 사겠습니다 사실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둘이 짜고 제 돈 떼먹는 거 아닐까요? 저거 다 엿기고 이제 되감기 나올 거라서 괜찮아요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나 싫다니까 제발 네크로 놈이 곧만 나오지 마라 릴리도 괜찮아 지금 교본도 괜찮긴 한데 와 교본메아리 칫겜 이번에는 이건 교보니? 8,4,32 그냥 잡네 똘보라서 자겠습니다 아니 무지개는 상향 안해? 뭐 예쁘다고 이거 아니 그나마 이거라도 살려주던 밑작업도 미국 갔으면서 무지개는 왜 그대로야? 빠 빠파다 빠파 버퍼 날렸다 그러니까요 무지개면 7개 영창해야지 무알못 같으니 узxy ерм 새 contrat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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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중 시절 쐬고 이제 툭 치면 죽는데 툭 칠 수가 없네 뭘로 툭 치지? 툭 툭 창공지능 탐색 편향 탐색으로 되감기 찾았었을까? 근데 탐색 쓸 정도로 되게 얇지도 않고 탐색도 하얗먹어서 예정은 같지가 않아 창공지능 귀엽죠 편향 생년식 상점 가고 불 보고 峯 상점 가고 여기 여긴 완벽한 줄 모르겠지 불 세 개나 있으면 상점 여기 또 있습니다 임시 이미지 타보 빠따죠 시방 거부가 이걸? 어둠이 이상한 데서 꺼졌네 ccc v o l v o ccc v o l v o l v o l've 가잇 서거 잡아 서거 다 딱히 필요없죠 유불도 딱히 어차피 쫄보 루트 갈 거긴 한데 임펄스 언커먼 됐죠 이제 임펄스도 쓸만한 것 같은데 근데 임펄스를 사면은 타격을 못 지워 임펄스 사기 vs 타격 지우기 다 쿡 임펄스 켈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타격은 지워야 제발 임펄스 백년 버스 포도도독 이거 먼저 써야되지 포도도독 포도도 터보 쓰는 게 낫으려나 아유 몰라 또 나오겠지 아이고 산대 펜촉한 것입니다 촉촉촉 펜촉촉 아 왜케 깜빡거려요 잠깐만 아이 똥깨 아이 똥깨이 아니라 이 아이 똥깨 맞아 어쨌든 다른 게임하면 안 깜빡거리는데 슬더스만 깜빡거려요 캡처 카드랑 뭐 안맞나 피's 적권 adhere rooh 저기 맨 끝에 상자 말아있죠 헉 아우 어떻게 해야 전기구체가 저기 걸리지? 아니면 그냥 여기서 터보 터보 다중시전할까? 그러면은 80대 택독재 그짓거리나 심을자 왜 이렇게 쎄게 때려 시계 맞았죠? 냉정함 터보랑 걷어내기 중에 뭘 방호하지 바지직 지우고싶다 바지직 쓸모도 없는거죠 이거는 어둠 조금 오래 보아야 되죠 아 아 편향서 거기서 나왔어? 이러면은 어둠 되게 빨리 보일 수 있긴하겠다 인터넷 KT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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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 아 아 아 아 아 다 e 아 제각기 정작 필요할때는 일을 하네요. 이거 터보 쓰는게 더 나아쓰려나? 터보가 왜 이렇게 다중시설이랑 같이 안잡히지? 이제.. 이제는 어둠을 깨야되는데 내 마지막 오둠이언 터보 다중시설을 넣어야되 이런 체장 밀집성 락 다중시설은 어디갔냐? 이중시설 쓸까요 여기서? 뭐... 어떡하지 쏴야겠죠 아니다. 다운턴 걷어대기 나오는데 참을까 거둬내기 더블 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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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역시 교본 어디갔어 교본님이 메아디를 주셨습니다 편향을 너무 빨리 썼네 왜 이렇게 초라하죠 한줄이야 영수증 한줄이야 그냥 첨탑 잠시 지나가는 수준 첨푸도 이게 뭐야 광속 하나 그냥 지나갑니다 수준이었네요 지나가는 로봇 하나